스마우 그렇죠? 스마우 스마우 오케이 A L L A O 됩니다 스마우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스케이트 그렇지 스케이트 그 다음 얘는 스카이 오케이 수고했어요 할거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아니요? 응 강우기 연습 때 선생님이 비투라고 했죠 비투라고 했죠 뭐라고? 스네이크 그렇지 스네이크 스네이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스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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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원이도 연필하고 공책 준비해놔? 네 네 아 그게 안된다고? 아니요 어 어 스마우 잘가요 잘가요 그 다음 얘는 스파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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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잘 읽는다 이제 쓰기만 잘하면 이제 C로 넘어가도 되겠다 그 다음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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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스톱 스톤 스톤 스톰 스톟 스톱 스톱 이번에는 써볼꺼야 틀린게 없나요? 한개 오케이 자 1봉 스타운 써보세요 스타운 됐나요? 확인합니다 됐나요? 큰일 났어요? 오케이 두 번 씁니다 형님 누누이 얘기했지 지금 도원이 쓰기가 안되서 문제라고 읽기는 잘 안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될까 집에서 쓰기 연습 집에 공책 없어? 어? 없어? 있어? 없어? 공책 문구사에 없어? 문구사에는 일단 집에 없어 집에는 없어 공책 하나도 없지 선생님 도원이 집 가고 공책 아무 공책이나 나오면 딴 건 맞는다 네 제지 제지 어? 어? 선생님이 미리 내가 선생님 몰래 들어가겠냐? 어? 할머니 계실 때 띵동 하고 찾아가가지고 도원이 공책이 있는지 검사하러 왔습니다 왜 안되지 쓰기 연습을 하라고 무슨 말인지 없으면 너 공책 살 줄 몰라? 아니요 있으면 쓰는 거 몰라 그래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거 쓰고 없으면 공책 구해서 하라고 알았어? 음 스톤 그 다음 얘는 소리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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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옵니다 확인합니다 스네이크 맞았어요 맞았어요? 진짜 진짜 맞나? 스네이크 스네이크 그게 어디가 맞아 허브아 지금 도원이가 쓰기를 하도 안하니까 지금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잖아 어? 지금 그건 도원이 학년에 맞지 않다고요 지금 그건 도원이 학년에 맞지 않다고요 지금 그건 도원이 학년에 맞지 않다고요 두 번 한 번 더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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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스네이크 그 다음 소리 스노우 수롭니다 잘했나요? 스노우 맞았어요 진짜? 맞았네 잘했어요 스파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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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합니다 어때요? 두번 소리내면서 스파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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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음 소리 스테이트 됐나요? 네 확인 맞나요? 오케이 두번 스케이트 나 소리 끝 됐나요? 스케이트 네 힌트가 있을때만 봤어요 잘했는데 다음 소리 스카이 허세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15th 확인한다 스카이 찾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 마무리 응? small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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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원이 너 왜 선생님이 오제라고 써서 죽는 숙제 안해와 어 너 몇개나 안해왔는지 한번 볼까? 어 김도훈씨 선생님이 떼치 떼치 할까? 우리 도원이 떼치 떼치 할까요? 조업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 너무 쉐키 어떻게 할까? 어 조업할까?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까? 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지금 도원이 거 선생님이 지금 매겼어 너 어차피 오제 숙제 해봤자 안하니까 여기서 숙제를 하고 가자 으 으 으 지금 해 EU D 쟤워 으 으 으 으 으 으